엄마도 여기다 해?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! 그러면 어떻게 해? 이렇게 하고 반대요, 이렇게! 이렇게? 아니! 이거 아니고! 이렇게! 그렇게? 이렇게? 이렇게? 아니야, 이렇게! 아니야! 서진이가 한 거랑 똑같구만, 엄마. 엄마, 손이 너무 아파. 손이 왜 아플까? 너무 아파. 너무 아파? 어떻게 하면 안 아플까? 그러니까. 그럼, 우리한테 이렇게 안아플까? 이렇게 하면 안 아플까? 다시 한번. 다시 한번? 아까 무너지게 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안돼 엄마가 떨어졌네 너무 재밌어 재밌어? 이것도 해야 돼 응 그쪽? 이렇게 해도 해보는 거 어때?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돼 엄마 엄마 보고 응 다시 해 쓰러질 거 같은데 아니야 응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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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응 이렇게 이번엔 지그재그로 하는 거 어때? 지그재그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 만원집이야 만원집 만원집? 엄마가 넘어질 것 같아 넘어질 것 같아? 아니야 이거 아무 문제없어 아무 문제없어? 응 엄마가 넘어질 것 같아 엄마가 넘어질 것 같아 엄마가 넘어질 것 같아 엄마가 넘어질 것 같아 이제는 제대로 어? 마너지 며칠 전에 그걸 발표해 여기 마너지 미 응 무너지면 나한테 맡겨 맞겨 이게 정부창원에서 시행한 최초의 재료법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진료사들이 지휘사로 모여있어 자체검사를 하고 또 지상에 학생되어 아이쿠 이 너무 좁아 아이쿠 너무 좁은데 여기 옆으로 조금만 양보할게 여기 올려도 될 것 같은데 됐다 마너지 엄마 엄마 이거 또 남았네 두 개가 남았네 됐다 마너지 여기 있는 거 여기 위에다가 올려봐 아이쿠 넘어진 것 같아 넘어지면 또 싸우면 되지 아이쿠 응 한번 넘어지면 또 싸우면 되지 엄마 엄마 우리 사진 찍자 사진 찍어? 여기 앉아봐 사진이 여기 뿌잉 뿌잉 또 뿌잉 어떻게 해야돼? 하트 사랑해 뽀뽀 뽀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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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 완성이에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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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 응 암 문허지 묶음아 암 문허지 암 문허지 뱀잉 아 primarily 애초 뱀잉 뱀잉 사랑해 으아 더 부족한 아 omen허지 아 아 감사합니다.